방송 시작했다 빨랑 와라 그래 빨리 와 갓그램한테 프로젝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갖고 싶다 갓그램 갖고 싶으니까 갓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일 쉬운 패션 트렌드를 이 갓그램에다가 입히는 거지 너무 가벼워 깜짝 놀랐어요 980그램이다 980그램 싼 걸 써도 티가 안 내는 거 섞어주시면 됩니다 핀셋을 써야 돼 핀셋 핀셋 양면 테이프로 스케치 한다고 생각해 보석을 이렇게 띵띵띵띵띵 이렇게 하나 붙여서 어떡해 막 끝나 쩐다 그래 나 쩔어 어머나 대중소를 잘 섞어야 돼요 짠 너무 예쁘죠 금손이라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고 더 해달라고 케이스 되게 고급스러워요 정말 고급적이한테도 이 글루건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이런 장식들이 있어요 되게 시원해 보여야 되잖아요 거울도 대칭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대칭 보다는 두 개 다 붙여주세요 엇드려 이 옆면을 뜯어가지고 이거를 끈으로 바꾼 거야 나만의 PC그램 나만의 갓그램 짠! 그램이 옷을 입었어요 오 예쁘죠? 내가 봐도 예뻐 어때요?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것 같지 않아요? 이게 LG 갓그림의 정신이에요 놀라실걸? 들글창이 난리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